노멀 잘 올라가는데도 여기 있는거하고 똑같은거 아냐 이거?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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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체를 해봐 어? 어? 여긴가 보다 진짜 우리가 어디로 올라온거네 지금 그정도 올라왔어 오오 세체를 해봐 응 간단해? 오오오 먹는거라고 먹는거라고 여기서 내가 먹는거 맞아 이 종균은 이렇게 이게 버리고가야돼 오우우 myth jakby 오 엄청 큰데? 이게 흰 큰 버섯이더라구 흰 큰 버섯 덕질 같은데 덕질 너무 큰거 아니야? 늦게 놔둬까? 이거 나무가 그럼 보이는건가? 이것도? 아닌데? 늦게 놔둬 구워먹으면 돼 이게 쪽쪽 찢어진다고 먹는거나 이렇게 찢어지잖아 독버섯은 툭툭 끊어지거든 뚫어져 뚫어지더라구 이건 하나는 놔둬라구 여기가 소나무 굴락지가 있는데 이게 형 지금 발해가 엄청 달렸어 어디? 어? 오 떨어지는데 도토리 떨어지는거고 저 꼭대기로 봐봐 꼭대기로 잘 안보여 다리가 왜 안보여 저 꼭대기로 이빨이 달렸잖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으로 비워야 됩니다. 일단 나무가 버티고 쳐보는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다 탔어요 여긴 피자에 잡고 여기. 여긴 피자. 으으오. 슬슬. 오. 엄청 슬슬해자. 그럼. 음. 뭐 얼마나 해? 시간. 이럴래. 아이씨, 길을 찾아야겠다. 거기서 그렇게 쭈르륵 내려온대. 어디로 쭈르륵 내려가. 그냥 가만히 있어도 쭈르륵 내려오잖아. 아이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